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시계로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